이거 며칠동안 작업하신거에요? 한 이틀요 다 다 하신거 같은데 근데 안되네요 저희는 어떻게 찾으신거에요? 인터넷에서 아 유튜브 보신거에요? 네 인터넷으로 구매하다가 로봇을 사용하며 공감로 사용하세요 조만간 그 다른 곳 날씨가 fast 뱅옆이 고춧가루 두가지가 수백번씩 한게 없으세요 핫도그을 여치고 수백도만 넣었는데 안 넣은지 한참 되셨나봐요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찰칵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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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이용해요? 네? 많이 이용해? 저희가 이거 개발한지 2년 됐구요 올해 많이 부여주시고 되게 많더라구요 웬만하면 열어보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고생하신거란 거는 이것을 치면 방법이 이게 오히려 처음부터 하셨으면 고생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 열린거 아니까 그것때문에 고생하시는걸 알아서 개발을 한거거든요 배로 공사하려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100만원 이상 되시잖아요 또 시간 걸리고 저기서 1,000명 홈페이지 2,000m 1,000m 2,000m 1,000m 1,000m 3,00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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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사람 1,000m 3,000m